이어서 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윤의 서용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온테크, 세 번째는 현대공업, 마지막으로 대원화성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품 사업으로 세 가지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시장에서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아이폰 13에 대한 판매가 부진하면서 LG 이노텍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 증가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23년 아이폰 15 모델은 14대비 평균 단가가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처음으로 폴디드 줌 카메라와 손떨림 보정 부품인 OIS에 대한 신규 부품이 공급 예정이다 라는 점들이 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매출에 대한 상승세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이폰 13이 상당히 판매량이 좀 저조했던 거를 본다라면 주체 수요가 2년 뒤에 나오는 15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LG노텍에 대한 수급들을 살펴보신다라면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에서의 저가 매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달에 들어서 하루 거래량을 거래를 빼고는 모두 매출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02선은 좀 돌파하면서 등장기적으로 하반기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온테크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자체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9.1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2차전지와 방위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화요일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어저께는 좀 일시적인 거래량 조정과 함께 눌림목이 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을 좀 기대해본다라면 220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대가 형성돼서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추행 전략으로는 네온테크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엘지니어링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